오늘 오후 4시 15분쯤 강서구 대저동의 한 신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. 김해공항 주변이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차면서 이용객들의 신고가 잇따랐고, 공항 소방구조대 등이 출동해 긴급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. 불은 창고와 옆 건물 일부를 태운 뒤 40여 분 만에 꺼졌으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은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창고 밖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소방 pul이 스스로